생물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4년차 수업이죠. 그러니까 중등 4년차의 과정의 생명과학 이 과목입니다. 교재는 지난 연도와 마찬가지입니다. 오픈스텍스에서 나온 바이올러지 최고로 수업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1, 2, 3, 4, 5 유닛을 공부했는데 이번 올해에는 6, 7, 8 세 개를 다 마칩니다. 유닛 6에서는 플랜트 스트럭셔렛 펑션 식물학입니다. 식물학을 공부를 하고 유닛 7은 애니멀 스트럭셔렛 펑션에서 동물학입니다. 식물학과 동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콜라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. 마무리 짓는 생명과학에 걸쳐서 4년간에 걸친 공부 특히 이 책을 가지고 3년간을 공부를 하는데 3년간의 공부 중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.